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유연한 신체 구조로 16년 동안 다리만 찢어오신 다리 찢기의 달인 식초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.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 자세로 식사도 하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심지어는 소변도 이 자세로 직접 보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죠?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아 지금 다르다. 나가. 야 너 다리 찢어봐. 어? 찢어봐 이렇게. 야 너 다리 찢어여. 야 너 다리 찢어여.